상세 페이지는 우리가 온라인에서 물건을 고를 때 항상 보게 되는 그런 화면이 되는데요. 제품의 정보를 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품의 판매를 올리기 위해서 제품의 장점만을 어필하는 것은 상세 페이지의 속성으로 이해를 어느 정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잘못된 예제 화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충분히 고지를 하지 않는 또 그런 몇 가지의 특성들을 제가 말씀을 드림으로써 조금 더 현명하게 제품 정보를 보시는 이해를 돕도록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디오 모니터 그리고 카메라, 핸드폰, 자동차까지 간단하게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디오입니다. 포칼 1038이라는 모델을 리뷰를 해볼 건데요. 베를륨에 대한 속성을 말하고 있고 또 베를륨 트위터에 대한 강조를 좀 하고 있네요. 베를륨 트위터가 여기 보시면 확대를 제가 조금 해볼게요. 티타늄은 티타늄에 비해서 밀도가 2.5배 낮고 강도는 3배, 알루미늄보다 5배까지 높아서 7배까지 높은 성성을 가진다. 기본적으로 베를륨 자체의 소재에 대한 이야기로써는 맞는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인 원론적인 부분에서 더 강도가 높은 소재가 사용되는 부분이 나은 특성을 가지긴 합니다만 그것이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소리는 엄연히 약간 벌그라는 측면에서 저런 장점이 있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포칼의 이런 장점들이 굉장히 편안한 사운드를 베를륨이 주로 많이 내주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타입의 그런 거고요. 포칼은 역돔형을 오랫동안 사용해온으로써 스팟이 되게 좁지가 않고 넓은 타입이기 때문에 일상에서 라이프 상황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듣고 이런 때에 좀 좋은 타입의 트위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도 좀 부가적으로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신형 계열에서는 좀 여기에 철망 같은 게 들어가면서 유닛을 보호하는 측면에서의 그런 것들이 강화되긴 했는데 이 1038 모델만 하더라도 이런 데 커버가 그냥 자석식으로 여기가 마그넷이니까 그냥 철망 하나 이렇게 넣는데 이게 엣지거든요. 트위터의 엣지예요. 여기가 찍히거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는 걸 생각하면 사실 내구성적인 측면에서 좋은 타입의 트위터는 아니고 또한 이 베를륨이 깨지게 되면 발암물질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안내, 주의 안내가 좀 미흡한 면이 저는 좀 아쉽게 생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W콘 소재를, 복합물질을 여러 개 사용해서 강도를 높이고 발전된 성능을 가지고 있다. 그냥 그 정도의 느낌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는 그런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소재나 컬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필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트위터, 베를륨 트위터에 대한 강조를 여러 번으로 좀 하고 있는데 이런 미래하고 우아한 디자인, 디자인이 포칼이 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요런 데, 더블로콘 요런 데, 아까 트위터 그릴을 말씀드렸는데 우퍼 그릴도 따로 요런 데에 인클로이즈에 꽂는 방식이 아니라 요 우퍼를 고정하는 요 나사에다가 플라스틱 구조의 그릴을 각계로 개별로 이렇게 꽂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나사 자국이 별로 없기 때문에 좀 더 고성능 하이엔드 스피커 같은 모양새를 좀 가지고 있어서 디자인의 포인트를 좀 많이 둔 그런 스피커들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쁘고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저도 좋게 생각합니다만 옆에다가 기본 인클로즈와 옆에 사이드에다가 하나의 요런 이쁜 패널들을 덧댄 스타일은 밑저귀에서는 좀 유리하지만 소리 자체에서는 저는 조금 별로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결점 MDF 패널, 참고로 저는 1028 MDF 봤는데 무결점 MDF 수준이 아닙니다. 별로 싸구려 MDF 수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1028도 거의 신품가 600만원대, 실구매가 400만원 후반대 정도 되는 스피커였는데 그런 그레이드라고 생각이 되지 않는 만큼 내부의 실질적인 인클로저 구조는 상당히 별로였고 외반이나 이런 데 소재도 굉장히 엠보싱스럽다고 할까요? 약간 들어가는 독특한 소재의 마감을 처리하는 그런 부분들은 멋지긴 하지만 성능의 최우선된 구조 자체가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습니다. 물론 상세 페이지는 그런 이야기까지 담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광대역을 돈을 지원을 해준다 이런 이야기들은 적당히 봐야 되는 거고 제품의 사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데서도 두꺼운 FF, 회절력과 무진동 아닙니다. 약간 저렴한 MDF고 회절이나 진동에 대한 영향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우퍼 베를륨의 장점엔 여러모로 어필이 되지만 베를륨에 대한 또 반대의 약점 같은 것도 여전히 좀 보이지가 않고요. 그런 건 좀 건강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릴로 아이들이 절대 누를 수 없게끔 좀 고안을 하거나 그런 보호장치라도 좀 잘 되어 있으면 좋을 텐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런 것들이 좀 미흡한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죠? 일단 1038 자체의 상세 페이지는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바깥쪽으로 좀 나와서 다시 한번 볼게요. 코러스 615라는 모델인데 보시면 지금 1038의 상세 페이지랑 여기까지가 지금 지금 여기까지도 지금 다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베를륨 트위터가 사용되지 않은 모델이에요. 코러스 615는 근데 이런 부분을 쓴다는 것 자체가 이 제품도 베를륨이 쓰이나 이렇게 좋은 특성을 가지는 제품들이 사용되었나 라고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을 왜 집어넣는가 저는 조금 더 살펴보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내용이 615 코러스 같은 보급기 같은 제품들에게 특화된 내용이 여기서부터 615에 대한 내용인데 내용이 별로 없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만 해서 딱 올려버리면 제품 정보가 너무 없어서 구매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포칼 브랜드에 대한 소개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좀 올린 게 아닌가 싶은데 이건 포칼 브랜드 성능이 소개가 아니잖아요. 포칼의 기술을 소개한 건데 베를륨 이 제품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상급기종들에게 중상급기종들에게 어울리는 걸 지금 코러스 615에다가 넣는다는 건 기본적으로 대단히 잘못된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좀 담당자들이 그냥 모든 제품들의 정보를 넣을 수가 없다 보니까 좀 이렇게 잘못되는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요소들이 많다는 거죠. 이걸 한번 보고서 드물겠지만 어? 코러스 615에 베를륨 들어가는 거 아니야? 들어간 거라고 생각하고 구매하신 분 적을지 많을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런 것들은 시정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나마 포칼이니까 그러면 포칼 담당자분이나 이런 관련된 분들이 보면은 아 진짜 왜 우리를 예제로 잡아서 속상하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포칼이니까 이 정도예요. 대체적으로 정보 자체가 거의 없거니와 있다고 하더라도 또 오버해서 더 심하게 오버가 되는 그런 케이스들도 더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포칼이 그나마 나은 전세계 스피커 출하량 2등에서 3등 정도를 하고 있는 포칼이 이 정도인 상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모니터를 좀 한번 볼 건데요. 모니터 부분 같은 경우도 좀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은 일단 이런 이미지 제조사 이미지도 아니고 심지어 여기에 들어가는 이런 이미지는 게티 이미지 같은 거 유료로 구매해서 쓰는 멋진 것 같이 이런 보이는 이미지를 넣는 거예요. 실제 화면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당연히 렌더링 이미지가 쓰이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오해를 발생해 화질이 좋은 것 같은 느낌을 주게끔 이 상세 페이지를 만드시는 디자이너 분들이 그것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이런 핵심적인 기능들을 살짝 풀어서 소개해주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크게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에요. 3면 프레임리스 초슬림 베젤 1.2mm 저는 오프시 뭐 이런 제목이 되어 있는데 아무튼 초슬림 베젤이라 1.2mm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서 바로 잘 보세요. 베젤은 1.2mm 여기가 맞습니다. 근데 화면이 여기란 말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범위는 4.8mm도 아니에요. 블랙 매트리스라고 해서 여기에서 LCD 파트에서 실제 화면이 나타나지 않는 지점까지가 4.8mm고 때문에 1.2mm 더하기 4.8mm에서 6mm가 되면 이 전체 길이인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여기 있어요. 이 LCD 패널과 베젤의 사이에 이 공간이 또 약 1.2mm는 돼 보여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7.2mm, 7mm에서 7.2mm 정도까지 화면과 실제 화면과 여기까지의 블랭크가 있는데 이 부분은 거의 고려하지 않고 말 그대로 베젤, 베젤은 이게 케이스 쪽에서 나타나는 이 부분을 말하는 거다 보니까 베젤만은 1.2mm다. 이 말 자체는 아주 틀리진 않았지만 우리 실제 구매자들이 궁금해할 이 화면과 여기까지의 거리는 또 얼마이고 베젤 자체는 또 얼마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보를 줘야 되는데 대 제목 같은데 특히나 좀 이렇게 좀 좋은 면랑 강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의 의미를 두지 않는 게 필요할 정도라는 게 저는 모니터 쪽, TV 쪽, 이쪽의 영역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저런 부분들 여러모로 좀 개선이 돼야 되는 것 같고요. IPS 패널, LG 패널이 IPS를 사용하는데 이런 거를 시야각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실제 이미지를 쓰지를 못하는 건 상세 페이지니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으면 좀 없어 보이거든요. 있어 보이려고 다 만들어낸 이미지라 실제 시야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미지입니다. FHD 해상도, 심지어 FHD도 화질이 좋은 해상도가 높은 게 아니라 낮은 건데 HD랑 720p에 해당하는 화질과 비교를 해서 FHD가 좋다는 걸 여필하고 있는데 이것은 HD 기준이 아니라 FHD의 기준으로 HD 화질을 뻥튀기 시키면 이런 화질이 나타나는 정도의 개념의 이미지입니다. 한마디로 좀 오해를 이렇게 불러사게 만드는 FHD가 좋게 만드는 페이크성 이미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확 달라요. 이 똑같은 해제사에 4K 모델을 들어가면 여기에 또 FHD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HD나 FHD 모델이 이렇게까지 화질 편차가 크냐? 그렇지는 않아요. 당연히 고해상도가 화질이 더 좋은 건 맞습니다만 기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갈릴 수 있는 만한 항목을 거의 모든 제조사들은 더 상급의 기준을 둬서 아래급이 안 좋음을 어필함으로써 실제 구매를 이루어지게 만드는 방식을 다소 너무 유치하게 좀 쓰고 있다. 그게 너무 당연해서 이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자연스럽게 생각할 만큼 상황이 좋지 않은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이고요. 주사율에서 75Hz를 지원해서 60Hz보다 75Hz가 더 선명하다고 잔상이 없는 이미지를 보여준다는 걸 그리고 있지만 이 이미지는 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랑 이 이미지는 같은 이미지예요. 그거에다가 블러 처리를 이렇게 시킨 거예요. 포토샵으로 60Hz가 이렇게 잔상이 있다는 안 좋은 거고 75Hz를 지원하니까 이게 좋다는 느낌을 주고 싶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60Hz도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물론 그거를 특수한 어떤 상황에 캡처를 잡거나 하면 이런 식으로 블러가 나는 느낌의 잔상이 조금 더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렇게 그 폭이 크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걸 되게 조금만 한다거나 실제로 이걸 보여줄 방법이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그걸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디자이너가 이걸 그려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런 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건 차라리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식의 느낌 자체는 있으니까 근데 그것 또한 75Hz 기준으로 잡은 거죠. 여기가 하나, 둘, 셋, 일곱 개의 화살표가 있는데 이걸 두 개로 잡으면 이 가운데가 더 크게 보이게 되는 거고요. 이걸 100개를 만들어버리면 이 가운데가 빈 게 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디지털이나 이런 기술들의 기본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이 범위를 넓게 잡았냐, 좁게 잡았냐 라는 부분으로도 얼마든지 우리는 충분히 되게 좋겠구나, 나쁘겠구나로 인식을 해버릴 수가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니터는 크게 앞변 패널의 코팅 방식이 글레어와 농글레어 두 개로 바뀌거든요. 구분되거든요. 일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가 농글레어가 보통 일반이고 글레어가 또 있어요. 글레어가 좀 더 화면이 더 진하고 선명한 느낌이 듭니다. 대신에 글레어는 여기가 반사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빛에 차단이 안 돼 있는 밝은 곳에서 사용할 때는 눈부심이 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빛의 반사에 의한, 농글레어는 그 외에 없는 게 장점인 건데 여기도 빛 반사를 줄여주는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예시 이미지는 반대가 돼 있는 거죠. 이게 글레어 타입이고 이게 일반 타입이에요. 근데 그런 이미지를 써버리면 농글레어가 더 안 좋은 것처럼 보이니까 실제 내용과는 연관이 없는 방식의 편집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드는 이런 편집 기법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얍삽입니다. 플리커 프리 뭐 이런 거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일반적이냐 이 기능이 들어가느냐의 차이를 보여주는 이런 이미지가 실제 이미지가 아닌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다 만들어내는 예시 가짜 이미지라고 보면 되는데 주요 제조사는 여기에다 당구장 표시해가지고 본 해당 내용의 이미지는 예시 이미지입니다. 이런 안내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런 중소기업 혹은 아무튼 이런 경쟁이 너무 치열한 이런 항목에서는 이런 것들을 거의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믿는 그대로 믿으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계속 그 방식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이것도 클리어 비전을 오늘 하면 이렇게 보인다? 그건 어떤 모니터로 봐도 이렇게 보이죠. 클리어 비전이 일반적인 것보다 얼마나 더 좋은지를 어필을 해야 되는데 클리어 비전이 사용되지 않았을 때가 오프라니 이거 안 쓰면 이렇게까지 화질이 안 좋을까요? 이게 지금 여기서 실제 화면 나중에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가 아예 뿌옇거든요. 이것도 불러매긴 거예요. 실제는 이렇지 않습니다. 이게 더 사푸네스를 끌어올림으로써 더 엣지 부분이 예리한 화면 표시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오프가 이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런 오버스러운 강조가 결국에는 제품 구매로 이루어지게 만드는 건데 사실상 이건 브랜드가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저는 이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곳에서 브랜드가 그냥 이미지만 주고 제품 정보 간단하게 주고 만들라니까 그냥 어거지로 만들어내는 이런 타입의 상황이 좀 많이 있지 않은가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방금 중소기업 브랜드 것이었고 지금 A조 제품을 한번 살펴볼게요. 캘리브레이션 센서를 탑재하고 있다. 컬러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를 지원하고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이 중요한데 그것을 내장과 외장 두 가지를 다 지원해주고 있다. 소프트웨어를 어떤 것을 제공하고 있고 HDR 감마, DCI-P3 98% 재현, 트루블랙 디스플레이, 3D LUT과 같은 10비트 동시출력 이런 디스플레이 기술과 관련한 표준 규격 같은 것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거의 일반적이죠. 같은 27인치 모델인데 지금 이 제품은 290만원 정도 되는 280만원대의 최고급형 모니터고요. 아까 그것은 199,000원짜리 최저가형 모니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I를 이용해서 온도가 제품이 켜자마자 혹은 과열이 되었을 때 열이 안 올랐을 때의 따른 밝기와 유니포미티, 그라데이션과 같은 것에 대한 편차를 AI 기술을 통해서 좀 줄여내고 3분 만에 빠르게 컬러가 안정화되고 높은 균일도를 가지고 있다를 어필하고 있습니다. 베젤, 비교적 상당히 정직하죠. 베젤이 두껍습니다. 아까 그건 훨씬 더 좁았죠. 근데 거기서 그나마도 더 좁게 하려고 어떻게 애를 썼다면 이쪽은 베젤이 두꺼운 것을 있는 그대로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도 LCD는 여기서부터 화면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 여기도 한계는 있는 것 같아요. 예조가 자, 농골레어 IPS 패널 반사를 최소화 그렇게 비교해서 농골레어가 더 안좋게 그런 얍삽이 이미지를 함께 사용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죠. 더 비싸고 훨씬 비싼 제품인데 이게 더 성능이 여러 모호에서 훨씬 좋단 말이죠. IPS 패널 이것도 쓰지만 같은 IPS 패널이라고 해도 아까 19만 9천원 칠의 패널과 이 패널은 제조 원가에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패널입니다. A급 패널과 C급 패널 정도의 차이가 정도 될 거고 그거는 그냥 패널 몇 배의 가격 차이가 나는 정도의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고급 모니터가 더 우수한 성능을 가진 모니터인데 아까 해상도가 4K라서 QHD라서 더 FHD보다 좋다 나쁘다 막 이런 어거지스러운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내지 않은 거죠. 고급 제품들은 사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어느 정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자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은 여기도 좀 부족하게 돼 있긴 합니다만 이게 모니터 시장의 좀 특수성인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점점 없어져야 될 것이고 그래도 적어도 너무 심한 뻥이나 구라까지는 치고 있지 않다. 그런 무리스러운 예제 이미지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반대로 거꾸로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우수성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A조니까 할 수 있었던 거고 지금 아까 먼저 본 제품 같은 경우는 그와 경쟁되는 다른 회사들은 아까 그 제품만을 제가 예를 잡아서 그것보다 더 심한 뻥이나 오버를 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안 좋은 제품들이 저런 상세 페이지에서 오버를 많이 한다는 것이에요. 제품이 자신이 없으니까 그 대비가 적으니까 기능은 있지만 기능의 효용성이 떨어지니까 억지스러운 기능에 발전된 부분들을 어필한다든가 전혀 실제로 촬영하는 이미지 같은 것들은 아예 쓰지도 않는다거나 합성 위주로 한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카메라입니다. 제가 좀 잘 아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카메라 쪽으로 오면 실제로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직접 핸 이미지들이 아니라면 예시 이미지라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딱 표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꼭 예제 화면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운 이런 경우에는 거의 배제를 하고 있고 그것에 따르는 기술에 대한 설명을 어느 정도 하고 있고 온도 상승에 따른 촬영 시간에 대한 제한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심지어 상세 페이지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넣는 보통 이런 거 스펙에서만 숨기고 그냥 말아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올려놓는 이런 부분은 좀 좋고 언제의 기준이라는 것도 달려있는 것도 이런 거 다 그냥 각주하거나 스펙에다가 집어넣어서 그냥 사람들 현혹시키고 회색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는 좋은 요소가 앞서 먼저 바라본 오디오나 모니터 시장보다는 훨씬 더 나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이미지다. 그러니까 이게 이 기종으로 찍지 않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R5로 찍지. 이 모델이 아닐 확률이 높은 거고 그것이 연관이 없는데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넣었다. 그 정도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럼 이해를 위해서 넣었다라는 안내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는 겁니다. 아니 그게 안 넣고 싶으면 직접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가 아니라 진짜 자료를 넣어야 되는데 상세 페이지는 진짜 자료를 넣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것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HDR과 HDR은 이렇게 직접 비교해서 보여주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다 보니까 HDR을 일반 이미지로 만들고 HDR을 나쁜 이미지로 만드는 방식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이미지 쪽 파트에서 굉장히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HDR이 이 화면이고 HDR이 이거보다 더 좋은데 HDR이 아닌 모니터에서 봐야 되는데 HDR을 보여줄 방법이 없으니까 차선책으로 이런 방식을 취한다는 거죠.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다는 거죠. HDR 8비트가 HDR이 당연히 좋지만 HDR 8비트가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저는 하는 겁니다. 자꾸 비반적인, 비판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게 불편하게 느껴지실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찌 됐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언제는 한때는 이렇게 못했는데 한 회사가 막 이런 것들 어거지로 편집해가지고 올리기 시작하니까 타 회사가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이렇게 막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래서 경쟁 회사들이 다 해요. 그러니까 너도 뻥튀기를 하고 나도 뻥튀기를 하고 너도 얍사비를 부리고 하니까 시장이 오염이 돼서 우리는 더 이상 좋은 정보를 알아보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일일이 또 전문 리뷰 찾고 개인 리뷰 찾고 해외 리뷰 찾고 번거롭게 만드는 측면이 있는 거죠. 여기를 거의 신뢰하지 않는 것이 심지어 저는 지금 저도 저조차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수준입니다. 자 그래도 가장 핫한 갤럭시 S21이라는 모델에 대한 걸 했는데요. 애플도 그렇고 요즘 이런 글로벌 대기업들이 하고 있는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미지 마케팅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제품 자체의 우수성을 직접적으로 알리기보단 이런 느낌적인 라이프적인 부분으로 좀 녹여내는 방식으로 해당 기능을 알리고 있는 정도가 돼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핵심적인 정보는 좀 적은데 좀 느낌이 좋죠. 그런 측면이 있는 건 좀 좋다라고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온오프. 이렇게 실제 촬영. 이런 것들은 이렇게 좀 화질도 안 좋아요. 이게 GIF나 이런 것들로 돌리게 되면 이렇게 안 좋아요. 근데 이렇게 올리면은 여기에는 어? 여기 동영상 왜 이렇게 화질이 안 좋아요? 이런 질문이 삼성 갤럭시 쪽 고객 문의에 들어옵니다. 예시를 위해서 온라인에서 화면을 보여주는 예시 화면인데 참 그런 것들에 대한 오해나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비고를 통해서 모든 모델에서 되지 않는다나 이런 것도 알리는 건 역시 글로벌 대기업들은 그래도 상당히 잘 지켜나가고 있는 부분이고 그로 인해서 자꾸 이렇게 핵심보단 뭔가 뉘앙스 중심의 느낌 위주의 그런 정보만이 좀 많다 보니까 좀 제품의 정보가 점점 적어지고 있는 페이지의 스크롤은 굉장히 많은데 정보가 좀 적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부분 또한 그나마 낮지만 좀 아쉬운 면이 있지 않은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세부적인 또 정보, 세부 페이지에서 또 몇 가지 정보들을 제공하니까 그렇게 아주 힘들이지 않고 또 추가적인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S21 같은 경우도 화소가 높은 폰카 치고는 화소가 높다 보니까 전문가 수준의 카메라라고 써있는데 전문가 수준에는 어림도 없습니다. 전문가가 쓸만한 카메라는 제가 S20 플러스를 쓰고 있는데 S21이 이거보다 많이 나아졌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도 이런 걸로 다른 회사 중국산이나 일반 중소기업에서의 카메라라면 이런 거를 다른 회사 일반 DSLR로 찍은 걸 바꿔치기에서 올렸던 것이 중국산 화웨이나 샤오미 이런 데들도 그런 짓 하다가 많이 걸렸었거든요. 적어도 삼성은 그 짓은 안 하는 것 같아요. 폰에는 왜냐하면 가니시의 잎사귀가 장인 수준의 디테일이죠. 이 정도면 장난 수준의 디테일입니다. 전문가급 수준의 카메라의 관점으로 봤을 땐 말이죠.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지금 전문 사진 작가가 최고로 좋은 환경에서 찍어서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이게 그냥 저희 집에 식탁 위에다가 이거 올려놓고 찍잖아요. 여기 노이즈 자글자글하고 엉망입니다. 이런 거 올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풀프레임 35mm 풀프레임 카메라로 이렇게 찍으면 이거보다 훨씬 좋은 이미지를 이거보다 훨씬 더 안 좋은 환경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폰카로서 굉장히 많이 발전한 이런 거다라고 말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전문가 수준의 카메라라는 저런 낯뜨거운 이야기들은 좀 삼성 자체에서도 쓰지 말고 삼성을 또 뒷받침해주는 언론사에서도 가급적 쓰지 않는 게 좋을 텐데 스스로 나쁜 이야기들, 저런 이야기들을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게 저는 참 아이러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도 해당 이 사진을 S21로 찍은 거가 되겠지만 보시면 화질이나 이런 것들이 좀 좋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만큼 된 게 폰카로서는 정말 많이 좋아진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확대해서 이미지 깨지고 안 좋잖아요. 노이즈 자글자글거리고 그렇게 쓸 수가 없는 이미지인데 그래도 삼성은 정말 양심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저것도 이런 이미지를 더 잘 나올 수 있는 상황을 더 간지나게 이용하는 편이에요. 더 페이크가 좀 더 크다라고 봅니다. 저는 참고로 갤럭시 S20하고 아이폰하고 제가 비교했을 때 화질은 아이폰 쪽이 조금 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고 음질이나 그 외에 재반사의 나머지 디테일한 기술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갤럭시가 조금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 실제로 이 타임리스 차량을 갤럭시 20으로 했다는 의미가 아닌데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들도 아주 까다롭게 봤을 때는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제네시스 G80이라는 저도 잠깐 타봤던 열흘 동안 타봤던 차량인데 현대자동차도 대형 글로벌 기업으로 들어와봤습니다. 여기서도 쉽게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이미지들이 이런 이미지를 이제 렌더링 이미지라고 부르거든요. 실사가 아니에요. 거의 합성으로 만들어낸 CG급 이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진을 베이스로 입혀낸다라고 보셔도 돼요. 여기는 사진을 기준으로 좀 보정을 해서 위화감이 없도록 해놓고 역동적인 느낌으로 블러를 또 주워놓고 여기는 반사나 이런 것들이 최대한 간지가 나게끔 이렇게 설계된 거라 실제 화면, 실제 우리가 샤를 봤을 때의 이미지와 괴리감이 있는 부분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제조사들이 실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지적할 만한 부분도 아닌 게 현실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실제 역량 같은 경우는 렌더링 이미지를 완전히 다 갖다 집어넣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실사 베이스의 기준이 좀 더 많고 이런 거는 거의 렌더링급으로 만들어낸 이미지 베이스지만 렌더링급 이미지가 많이 사용이 된다는 점 그래서 이런 류의 자료들이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서의 가치로서는 상당히 높지만 실제 성능을 감안하는 데에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해서 상세 페이지를 이해하고 그런 제품마다 브랜드마다 상세 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들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가급적 그런 것들에 속지 않기 위해서 마케팅 용어들, 무슨 기술이 있다 그러면 MSP 기술이다 이런 것 그냥 자사의 마케팅 용어일 뿐이에요. 그 기술을 총괄하는 어떤 명칭일 뿐이지 그런 게 많이 붙는 게 우수한 게 아니라서 마케팅을 잘하는 브랜드들은 별것도 남들도 다 하는 기술에다가 자기만의 어떤 이름들을 명칭을 부여해서 그것이 뭔가 대단한 기술인 것이냐 홍보하거나 알리는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기술을 넣은 회사들도 많지만 안 그런 경우에 대한 것들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자라는 말씀에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걸 회피하기 위해서 국내 같은 경우는 전문가 리뷰조차도 상세 페이지에 확장판 수준밖에 못 만드는 곳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 정도는 대화 브랜드한테서 돈 받고 유지가 되기 때문에 진짜 전문가 리뷰로서 공신력 있는 리뷰를 보기가 힘든 게 한국인데 정말 그렇다고 해서 또 반대로 정말 몇 안 되는 그렇게 또 힘든 속에서 올바른 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곳들도 있고 또 그에 못지않게 또 뛰어난 개인 리뷰어지만 굉장히 그런데 약을 안 치고 전공법으로 리뷰를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짜 리뷰를 하시는 분들을 잘 알아두셔서 어떤 제품을 살 때 그런 어드바이스나 도움을 받는 것이 참 좋은 방법이 또 아닌가 이런 과장 광고, 허위 과장 광고가 되게 팽배한 이런 상황에서 기본이다 보니까 말이죠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상세 페이지는 정말 최소한의 정보만 내용은 보셨지만 그렇게 나도 안 속아 하지만 이걸 끝까지 다 읽다 보면은 전반적으로 참 좋은 모델인가 보다 하고서 구매하기를 누르게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걸 노린 게 상세 페이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그것과 그것을 좀 별개로 떼어놓고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상세 페이지에 속지 않고 제품을 구매하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